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중증장애인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섭니다. 성남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주식회사 모두의 셔틀 4개 기관은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모두의 셔틀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경로를 조성해 출퇴근 셔틀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관내 여객 운송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이용자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해당 사업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업이 교통이 불편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